뭔가 공중부양에 있는 느낌이에요 칩 위에 떠있는 느낌? 드디어 프라에 입석했습니다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마야의 심장 속으로 지금 떠납니다 마야 문명의 신비를 품은 거대한 피라미드 산속 자그마한 마을에서 벌어지는 흥겨운 축제 카리브의 연한 바다 마을에서 펼쳐지는 신나는 풍경 매일 축제처럼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는 과테말라로 향합니다 제2의 고향과도 같은 중남이지만 출발할 땐 언제나 마음을 단단히 먹습니다 멕시코를 경유해서 과테말라 시티까지 하루가 꼬박 걸리는 꽤나 긴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1년 내내 온화한 날씨가 계속돼서 영원한 봄의 나라로 불리는 과테말라 과테말라는 유카탄반도와 더불어 마야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첫 번째 여행지는 지금의 과테말라가 있을 수 있었던 그 근원을 찾아가는 여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는 띠깔에 가고 있어요 띠깔은 마야 고전기, 마야의 최전성기 때 건설된 마야 도시들 중에 최대 규모를 가진 도시였거든요 그런데 이 띠깔이 위치해 있는 곳이 제주도 면적의 10배가 훌쩍 넘는 그런 열대 우림 속에 위치해 있어요 열대 우림도 한참 달리고 또 한참 걸어야지 띠깔에 도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야 문명의 심장이 과테말라라면 과테말라의 심장은 띠깔이라고들 하는데요 저는 지금 그 심장 속으로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에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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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ях fabrics omerthat свое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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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카를 보려면 입구에서 20분 정도 걸어야 하는데요. 울창한 밀림으로 뒤덮인 숲길은 심심할 새가 없습니다. 가는 동안 마야 유적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여기가 작은 언덕처럼 보이잖아요. 사실 이 밑에는 마야 유적이 숨겨져 있습니다. 티카를 빼뜸 밀림의 위치에 있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흙에 가려 보이지 않거나 바이트메이커나 나무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그런 유적들이 대부분이라고 해요.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유적은 티카를 전체 면적의 한 2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껏 발굴된 티카를 유적지의 면적은 여의도의 5배 정도. 그런데 그것도 극히 일부라니 전체 규모가 쉽게 상상되지 않습니다. 드디어 거대한 피라미드가 눈앞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곳이 바로 마야의 심장, 띠깔입니다. 마야 최대 규모의 도시, 마야의 번영을 누린 도시, 띠깔. 한때는 수만 명이 달하는 마야인들이 이곳을 누볐다는데요. 수레도 금속도 이용하지 않았던 마야인들은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건축물을 쌓은 걸까요? 이곳은 띠깔의 최중심지였던 그란블라사, 메인 광장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쪽에는 템플 1, 그리고 맞은편에 템플 2, 그 뒤쪽으로 템플 3까지 세 개의 신전이 나란히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띠깔은 수도 과테말라시티에서도 차로 10시간 넘게 걸리는 북쪽에 있지만 과테말라를 여행하는 여행자들이 꼭 들리는 필수코스입니다. 발걸음을 옮겨 띠깔에서도 가장 높다는 제 사신전으로 가보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그때, 길동물을 만났습니다. 저쪽에 너구리 가족이 있어요. 여기 띠깔 국립공원에는 너구리, 그러니까 동물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새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너구리가 너무 귀여워요. 꼬리가 강아지풀같이 흔들려요. 야생동물을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다니 마냥 신기했는데요. 강아지풀, 강아지풀. 아, 귀여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신기하더라고요. 자연 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띠깔의 밀림에선 야생동물들에게 먹이주는 것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야생의 습성대로 살게 하는 것이 결국은 동물을 보호하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건물에 올라가세요? 네. 네. 아, 감사합니다. 티칼에서 최대 높이를 자랑한다는 제 4신전. 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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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 야생동물이 긴가 마이안 피라미드가 세 군대로 나뉘어져 있는게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왕들은 항상 여기까지 올라왔어야 하는데 헥헥거리지도 못했을거 아니에요 멋있게 막 이렇게 올라갔을거 아니에요 엄청 힘들었을거 같아요 제 사신전의 높이는 70미터 아파트 20층이 훌쩍 넘습니다 오늘날 큰 고층 빌딩들이 도시를 상징하는 것처럼 마야도 그랬습니다 마야 유적들 중 최대 높이라는 제 사신전만 봐도 띠깔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죠 그 옛날 띠깔이 마야의 중심이었던 때를 상상해봅니다 그 많던 마야인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요? 이번 여행에서 전 그 수수께끼를 풀 수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